강남역 강남역 강남역이잖아 여기까지 오는 버스 있잖아 방암에서? 아니 일산에서 마두역 일산대로에서 있지 어제 지도를 보니까 대화역, 주염력, 정발산역 이렇게 해서 백마역, 마두역 뭐 이렇게 해서 풍동 있는 데서 가까운 데가 백마역이나 마두역이 되구먼 그 다음에 풍산역 어디서 한번 갈았다면 풍산역 오잖아 어머들 언제 올 때는 풍산역에서 모르시던데 머리를 짧게 가꿔줬나 근데 여행 갈 거니까 하얀 머리 긴 거 보기 싫어 더 허해보여 이렇게 하면 어떡해 뒷꼭지가 이쁘면 길러가지고 딱 묶어도 되는데 뒤통수가 납작하잖아 그런데 뒤통수를 이렇게 살게 하면 될까 길고 싶으면 그렇게 단발머리 이게 또 굉장히 약 700m 앞 우회전입니다 경기도 한 번에 뒷꼭지 경기도 한 번에 뒷꽃 뒷꼭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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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리스카가 있네 뭐 들어가야 되겠구나 뭐 들어가 들어가 여기서 이렇게 막히니까 들어가는구나 저거 트럭이었는데 지나갔는데 어 응 뭐로 꺼야지 비완성의 브라이턴입니다 굿 가짜 읍 아야 대관 좀 한 번 내려 가좌 혹시? 큰 할아버지 있는데 에휴 펜션 안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어떤 면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번씩만 들려도 그러니까 두사람이 할머니는 두번씩은 보는거 아니야 두사람만 들려줘도 그러니까 그걸 못해서 이리 가게 되는데 들어와 지금 오 버스 들어온다 아 들어가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슬슬 들어가 오 저 차있다 택시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시내에서 제일 우측선에 서는것도 택배차 서있지 버스 서있지 더 가 더 가 더 가 거의 다 왔잖아 그니까 더 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여기서 세워 택시 뒤에 잠깐 더 가 여기 여기 우려 올라가서 그래 됐어 여기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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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